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야무지게 만졌네요. 오늘 제야 h님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 전체 내용은 제가 받지 않았지만 일단 요약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요약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이 어떤 선거였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차이집 그래프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좌우대칭의 모습을 갖고 있고 차이집 크기가 크면 그러면 거의 부정선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2024년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나타났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그냥 99.9999%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투표 득표 조작이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위가 더불어민주당 차이집이고 밑이 국힘당과 제3당의 차이집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사전 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제외국민 투표를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254개 선거구에 이 더불어민주당 차이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254개 선거구 차원에서는 단 한 곳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집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보다 큰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 자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0.76 나머지 마이너스 10.9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관내 사전 투표가 100% 조작된 걸 이야기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또렷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림만 여러분 한번 빼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 전국에 254개 선거구 전국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여기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자수를. 사전 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관내 사전 투표 득 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당 후보 한케만 전부 다 대해준 겁니다. 이게 더불당 후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이 표가 왕창 들어와 놓으니까 전부가 플러스고 크기가 어마어마한 표를 엄청나게 집어넣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 투표에 압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짜 표를 덤북 집어넣은 겁니다. 위대하신 선거관리위원회께서 공짜 표를 어김없이 우리 더불당 민주당에게 표를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모두 다 깔아뭉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0.76 통계학을 여러분들 떠받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 이름 추출되는 표본 집단이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율 총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오차범위 0에서 3%이네요. 10. 몇 프로가 나온 겁니다. 야만의 사회입니다. 이걸 보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겠죠. 이걸 보고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문과도 문과 출신이라도 이러면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편투표입니다. 254개 선거구의 관외 우편투표입니다. 여기가 x축이 254개 선거구입니다. y축이 차익값 크기입니다. 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우편투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관외 사전투표에다가 여러분 더불당 후방에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더불당 표를 더해가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3.64 마이너스 12.77 표를 어마어마하게 통상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조작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짓을 한 겁니다. 이걸 서울국대 출신이 다 뭉개는 겁니다. 오늘 하는 놈보다 덮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내 말이 그겁니다. 너거는 자식들이 없냐. 너희들은 손자 손녀들이 없냐. 너희들이 세상에 물려줄 게 없어.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부정선거를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어딨노. 야 이놈들아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노.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더 나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블당은 하나도 2분의 1의 254승이니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 불가능 확률이잖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 13.6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안하죠. 이 더블당 플러스하고 국힘당 마이너스하고 기타당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3.64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제외국민투표를 보겠습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진짜 밥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도덕질이 그냥 최고입니다. 최강. 이게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 이게 제외사전. 제외사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5. 마이너스 23.84. 여러분 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에서만 마이너스가 있네요. 선거에서 약간 특이현상은 호남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면 좀 제쳐두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 내 차이값 관 내 차이값 제외국민투표 차이값 10.76 13.64 25% 거의 미친 수치인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2024년 총선은 전면적인 부정성이었습니다. 제야 H님이 밝히신 것이고 앞에 조작값은 제야 전문가님이 밝히신 겁니다.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 동포들은 제외 동포들 표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아주 깨놓고 그냥 뭡니까?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거를 고칠 의지가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확률입니다. 은면동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 승리 확률 423대1 425대0 425대0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특별히 당일투표도 크다는 겁니다. 압승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95대4 97대2 94대3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조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선거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계속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파들의 지지를 얹고 당선된 윤 대통령이 모두 다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여러분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은 이게 참 우리는 편리하게 보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클리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된 겁니다. 제아 H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정선거의 전모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외 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차이칱 관외 사전투표 차이칱 100%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질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선거 앞에서 어제 뭐 그냥 딴소리하는 대통령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남자가 무책임한 남자구나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거 보시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공 박사님 제가 두 눈으로 뭡니까 열심히 봤는데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고 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그거를 뭐 본인 두 눈에 안 보였으니까 부정선거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